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관심있는 곳이 바로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경기지사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주도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지사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뛰고 계시는 김윤회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거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침에 녹화하는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대선 때 저희가 모시고 그때 많은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또 선거에 직접 당사자로 이렇게 뛰고 계신데요. 아마 지금 24시간 경기도 지역 훑고 운동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아마 24시간이 어떻게 갈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참 넓어요. 네. 넓죠. 인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치단체 중에 많고요. 워낙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이거 언제 다 돌지? 다 돌 때쯤이면 선거 한참 뒤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단 한 분이라도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경기도 돌아와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주민들의 관심사가 뭘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뭘까? 궁금한데요. 뭡니까? 전철. 아 전철? 네. 와. 그다음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네.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내 집을 어디다 어떻게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교통, 전철 어떻게 올까? 네. 아 그런 걸 제일 관심이 있군요. 네. 경기도 주민분들은 억울해요. 왜냐하면 GRDP라고 돈의 총생산도 보면 서울보다도 훨씬 많고 아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의 심장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산업의 역동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 서울의 뒤치닥거리를 요구하고 그렇죠. 배드타운처럼 느껴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정책 하려면 서울 먼저 그리고 더 나은 정책을 하려고 하면 국토균형발전에 의해서 경기도는 좀 물러나져라.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자긍심과 자본심을 그대로 표출해낼 수 있는 리더를 찾지 못했다. 지난 4년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도민분들에게만 전념할 수 있는 경기도를 정말 경기특별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지자체로 발더듬시킬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초에 윤당선인의 대변인 입 역할을 하셔서 그때는 경기지사의 선거에는 안 나가시려나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출마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마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지난 3월 12일 즉 당해선이 끝난 직후에는요. 저는 제 아이하고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이 뛰셨으니까. 인간 김은혜 정치인 김은혜를 한 120% 갈아넣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권 교체는 제 모든 혼과 힘을 쏟아부어서 달성해야 될 절체정명의 과제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는 제가 직책이나 수식어를 떼고 제가 아무도 누군가에게 무슨 직책이세요? 라고 답할 필요 없는 지역주민과의 그냥 일상 그리고 제 의정활동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끝난 것 같은데 정권교체가 마무리가 안 됐죠. 경기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혼신의 분투 끝에 이뤄냈던 정권교체가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당의 요청을 제가 마냥 저의 일을 하겠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그리고 당을 위해서는 제가 저 개인만의 소망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고 그것은 당의 요청에는 제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해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 안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윤석열 당선인이나 그 주변에서 출마 권유는 좀 있으셨습니까? 당의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경기도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을 포함해서 불공정과 몰상식에 대해서 이 일을 처음 제기하고 또 이 전장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네가 시작한 전쟁 네 손으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가혹하시죠? 네. 그런데 경기도 지사 본선전에 경선이 엄청 치열했어요. 사실 대선 주자였던 거물이죠. 유승민 전 의원을 사실 꺾으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현역 페널티까지 물구도 이기셨는데 승리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꼼꼼히 따져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시고 또 저희 당에서 훌륭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에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 해도 저한테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굳이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그건 특별히 제가 더 그분보다 역량이나 비전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아마 경기도에서 필요한 변화 그것은 이재명 전 지사가 사실상 나온 것과 다름없는 아바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김동연 후보에게 제대로 이 사안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고 이 사안이 왜 경기도가 이번 정권교체의 분수령으로 중요한 건지 대장동을 포함한 경기도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한테 역시 더 힘내고 유승민 전 대표님을 대신해서 두 배의 각오로 뛰어라라고 하는 명령이자 또 따가운 순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경기도가 사실은 인구도 아까 말씀하신 제일 많고 가장 큰 지자체인데 사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로 이끌어가는 게 혼자 이끌어 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팀으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어떤 팀에 어떤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가 원팀을 계속 말씀드렸던 건 가장 크게는 대통령 당선인 즉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규제를 풀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 첨단 산업단지를 넣더라도 역대 대통령과 함께 단판을 지었던 여당 경기도지사가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왔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내 집 마련 말씀드렸던 것도 국토부 장관과의 호흡이 필요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하고는 그동안의 대장동 1타 2타 감사로 아 그렇죠. 맞네요. 사실 인수위에서도 같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문가지에 저희의 원팀 스피릿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사실상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러한 서울시의 성과는 경기도에서 온전히 저희가 버스를 총량제를 풀거나 아 그렇죠. 아니면 지하철 연장이나 아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급행화까지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으로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새 정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제가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요. 청년분들도 많이 합류하고 또 경제 전문가 분들도 저와 함께 공약을 다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로라 하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라는 김은혜는 사실 수단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민의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자존심 그리고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약자를 더 힘들게 했던 포퓰리즘의 함정에서 오히려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진심 그런 측면에서 저의 힘을 더 배가시켜주실 수단을 훨씬 더 튼튼하게 경기도지사로 만들어주실 그런 어벤져스 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참신한 김 후보님 외에도 또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 뒤에서 백업을 하고 계시는 원팀이 있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아직도 대선이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대선 패배를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아직도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여전히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의 연장전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느낌이 더 드는데 지금 경기도의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의 민심은 변화를 원하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성남시장과 그리고 도지사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그런 경기도를 등지고 인천으로 혹시 나가신다? 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대장동에서 최대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장동에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야 훨씬 더 득표에 도움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드물 보이고 도망가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최대 공공이익 환수를 했다고 하시면 그걸 오히려 자랑하시면서 공약으로 내세우셔야죠. 그런데 그런 텃밭을 놓으시고 다른 험지 인천 계양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인천 계양이 그분한테 험지가 아니죠. 사실은 천국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표가 더 나올 것을 쫓아간다면 그동안 보호받고 싶으신 게 있나? 방탄조끼를 입고 싶으실 정도로 감추고 싶은 게 많으신가?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본인의 텃밭이고 본인이 살고 있는 분당인데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인천을 간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대장동이 자기 치적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궁금해진 게 김동연 후보도 당초에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이다. 그렇죠. 기도권 카르텔로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선 당시 얘기했다가 맞아요. 지금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 토크쇼 보니까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다라는데 맞다라고 오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셨나요? 아니 저희 이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잘못했다고 여러 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한 입으로 두 말로 하시는 건가? 그래서 김동연이 아니라 김동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명이다? 네. 아하 이재명의 명자를 써서요. 네. 아니 그래서 그동안 아니면 이재연도 있는데 김동명이 훨씬 날 것 같고요. 이재연이나 김동명이다. 네. 이재영보다는 김동명이 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경기동민분들은 헛갈릴 수 있을 수밖에 없죠. 당초에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이것은 매표행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 손을 잡고 기본소득 계승하겠다. 그리고 이분의 가치를 제가 계승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표를 계승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학을 계승한다는 겁니까? 둘 다 말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랑 각을 세우다가 어느 날 합당하고 나더니 갑자기 정말 이재명화 돼버리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 하시네요. 정치인이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면 정치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네요. 과거에도 이분은 지금 온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부동산 세금폭탄 이분 부총리 계실 때 주도적으로 발표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부동산 대출 규제 역시 김동연 부총리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 폭등 이분이 결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지금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준조세 성격의 60여 가지가 다 오른 게 그렇게 시름시름 경기도민을 앓게 했던 세금폭탄과 그리고 부동산 폭등 그 주도적인 김동연 부총리에 발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유능하다 저는 뭐가 유능했냐는 거죠. 아 그렇죠. 국민들의 민생을 다 망쳐놓고선 이제 와서 경기도도 망쳐놓으려 하시나 경기도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김동연 후보자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얘기가 나왔으니 그동안에 사실은 대선 국면에 대장동의 제1타 저격수로 활동을 하셨고 저격수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대장동 의역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역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그 말고도 성남 FC이다 경기도 벅하다 백현동이다 하여튼 성남 경기도의 의욕 추성이에요. 추성인데 이게 하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결국은 어쨌든 수사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김 후보님께서 지사가 되시면 이 여러 가지 의욕들 어떻게 밝혀내실 겁니까 보통은 농사를 지을 때 복토를 하지 않으면 씨를 뿌린 듯 제대로 싹이 나거나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 이득은 결국 경기도민과 대장동 주민들로부터 뺏었던 부당 이득은 다시 경기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감사라든지 특히 이제 감사관 씨를 내 편을 임용했던 게 지난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원 출신만 하다가 오로지 이재명 지사 시절의 감사관은 친분이 있는 민변 출신의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을 임용해서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죠. 그렇죠. 감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아참.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말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아 그렇죠. 그런 감사관을 임용을 해서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은 분명히 부패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철저히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세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감사를 시작한 것과 동시에 저는 부당 이득은 경기도민에게 환수하겠다. 네. 또한 김동연 후보를 보면 대장동 에 대해서는 아니 검찰 수사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감사를 하면서 더 싸움을 붙이냐고 하는데요. 아. 아니 그럼 검찰 수사 잘한다고 하면 검찰 수사 잘하게 하지 왜 검수 환박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김동연 후보님은요.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검찰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까지 수사기관의 철저한 배장동을 포함해서 경기도민들을 피눈물 나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정의를 회복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되 신다면 이재명 정지사님은 면채 특허를 또 방탄 갑옷을 입게 되시 겠죠. 그래서 혹시나 부패와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방탄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제복을 선고 나간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각종 경선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다 이재명 지키겠다. 이재명을 계승하겠다 하는데 대장동 의혹도 비호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수사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들 아닌가 싶어요. 저는 부패와 비리는 덮고 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선언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부패와 비리 의혹이라는 건 경기도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국민분들 앞에 또 경기도민분 앞에서 제대로 된 도정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이재명이라는 한 분을 계승하겠다 얘기하는 건 경기도민보다는 오로지 머릿속엔 이재명만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경기도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한 전혀 궁금함이 없다. 오로지 이재명 전 지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곳에만 맞춰서 이재명 전 지사의 눈과 기만 따라가고 있다. 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의 1인 정당이 돼버렸는데 지금 보면 이 경기지사선거 성남시장선거 에 거의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하면 결국 이 두 군데를 뺏기면 이재명 지사의 비리에 대한 제보나 자료가 쏟아질까 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래도 경기지사와 성남시장을 국민의 힘이 가져온다면 아마 거기에 묻혀있는 자료들을 상당히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경기도지사에 계속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진실이 세상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실은 어차피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무리수죠. 그리고 국민분들도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의 마지막 대통령 퇴임하시기 직전까지 본인들의 부패를 가리기 위한 덮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면서 경기도에 대해서는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구나.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성이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김 후보님께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시대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끝맺음하느냐 그거의 선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의 경기도 정책적으로 또 도정의 측면에서 무엇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의 사유화죠. 권력의 사유화. 도민들에게 가야 할 게 도민들에게 가지 않고 측근들에게 그리고 측근과 함께 이권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왔던 그런 패밀리들에게 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역화폐는 사실 저는 더 건강하고 투명하게 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화폐의 낙전 수입만 하더라도 보통은 다른 도에서는 도민들 지자체에 돌려주는데요 오로지 경기도만 운영대행업체가 가져갔어요. 아 그렇네요. 맞네요. 그래서 코나이라는 운영대행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가 이 지역화폐 경기도권을 붙잡는 순간 일약 1년 만에 190억 원 수익을 챙겨갔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경기의 산하단체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하단체의 취업현황을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오줌 청년들은 얼마나 취업문이 좁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내가 일한 만큼 평가받겠다. 공부한 만큼 내가 취업의 문을 열고 싶다 생각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청년의 공정이 경기도 취업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산하단체에서 채용했던 분들을 보면 다 측근들의 자제이거나 아니면 측근들의 친인척이에요. 상당수가. 네. 그러면 공정은 경기도에서부터 무너진 거죠. 아 그러네요. 취업문은 경기도에서부터 비리로 막힌 거죠.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우리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그들만의 리그로 경기도민에게는 제대로 가야 할 권리나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죠. 아 그렇죠. 대장동도 보면 이익이 결국엔 다 김만배 일당한테 다 갔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분양받은 사람들 보면 다 이재명 후보 주변 분들이 다 분양받고 어떻게 받았는지 과정도 헷갈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김동연 후보님이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대선 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대장동까지 계승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하게 되는 여러 민간합동 혹은 GH를 통한 개발 그것을 제2, 제3의 대장동으로 만들시겠다는 건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 백현동도 그렇고요. 그것도 개발이 다 업체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성남FC에 기부했던 기업들이 용도 변경 통해서 몇백억당이 조원대로 올라가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이렇게 이권 카르셀로 연결되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백현동만 하더라도 원래는 임대주택이 90% 그다음에 분양하는 건 10%였는데요. 거꾸로죠. 그게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분이 들어가서 용도 변경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은 10%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분양이 90%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남FC 광고도 막대한 이익을 기업들에게 몰아주면서 그 뒤에 뒷거래가 분명히 명백한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런데 최근에 보면 남욱 변호사라고 김만배 일당 중에 한 분이 4천억대 도둑질이었다. 아예 실토를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유동규 등과 동결의에서 의형제 맺었다. 아니 이러면 거기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도 안 하고 민주당은 감싸고만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4천억 원대 도둑질을 계승하겠다는 분과 4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자. 경기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자. 그 둘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동연 후보 얘기로 가보면 김동연 후보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청와대 비서관, 차관, 장관, 부총리까지 모든 정권을 거치면서 참 좋은 스펙을 다 쌓아오셨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하겠다. 보수 진보도 아닌 독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로 손을 잡고 합당까지 하셨어요. 전에 이명박 청와대 때 같이 일도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비서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추진력이 있는 분이셨죠. 아, 네네. 지금도 사석이나 아니면 공식 행사에서 만나게 되거나 서로 악수하게 될 때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오랜 세월을 뱉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성실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성실하냐라고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를 위해서 성실하다면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성실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추진력도 방향이 중요하죠. 네. 그 추진력이 이재명의 아바타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경기도민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면 저는 오로지 표만 보고 이 경기도지사에 나온 건 대권 가도를 위해서 혹은 대권이 아니든 정치적 재기나 도약을 위한 구름판으로 경기도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경기도민은 그 누구를 위한 발판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김동연 후보가 저희도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고 또 저희도 여러분 모셨지만 그런데 이번에 대선 때 정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손잡은 건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런데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어쨌든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전과 이후에 나온 발언이나 노선을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김동연 후보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는 제3의 길을 저도 응원했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 가시겠다고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민주당과 합당을 한 것은 그러면 쉽고 편한 길. 결국은 오로지 정치적인 입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길 바라고요. 사실 재정을 오랫동안 국가재정을 10년간 지켜봐왔던 분이고 살림살이를 맡아왔던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경제부총리 얘기하시지만 저는 실패한 경제부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동안의 관료로서의 생활을 보면 항상 윗사람이 누구인지 그 윗사람의 윗분의 철학과 윗분의 입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관료로서의 그분에 처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인의 윗분이 이재명 전 지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입장만을 대입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선 전에는 기본소득 나올 때 그거는 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매페어 행위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기본소득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또 국토보유세도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하시다가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식 기본주택을 계승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는 건 국민들이 신뢰해야 진정한 리더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면 경기도민분들은 그분을 믿을 수 없고 또 경기도민들은 리더로서 그분을 따를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는 보면 그동안 경제관료로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장점인데 우리 김 후보님은 대신에 언론인으로 생활해 오시다가 청와대에서 일하시고 또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초선 의원을 지내셨는데 김동연 후보와 비교해 볼 때 본인의 장점 그리고 또 보완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애환을 느꼈던 점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제 사회 경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정조율 능력을 함께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짜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솔루션을 도출했었는데 그거는 경기도의 국회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였죠. 말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발이 더 빠른 사람입니다. 아 네. 기자는 발로 띕니다. 그리고 청와대나 기업이나 국회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있어서는 제가 더 김동연 관료 출신의 그분보다는 더 빠르고 더 기민하고 더 정확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과 개일이 된 그런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 제가 지켜봐왔고 또 저는 무엇보다 경기도민분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설득과 힘을 불어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지선입니다. 이른바 힘의 다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새 정부라고 하면 경기도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 또 경기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인사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새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 여권이 국민 경기도민 한 분 한 분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동아줄을 제가 잡고 오는 것은 저 같은 젊지만 71년생인데요. 젊어서 더 변화를 꾀할 수 있고 젊어서 더 역동적인 그렇지만 힘 있는 여권의 지사로 도민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gtx와 같은 교통 이 부분에 대한 제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 있는 동아줄 후보 좋습니다. 김동연 후보랑 감정 싸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시 사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문혜 후보님한테 약간 디스를 한 것 같은데 이 두 분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에? 아니 근데 김동연 후보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여성을 얼굴로 평가하고 이명 얼평이죠. 그리고 정치인을 앞에 있는 분을 여성 정치인이라 칭하기 원하셨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2022년에 걸맞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죠. 왜냐하면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도 자신의 외모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본인에게 주어지는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으로부터 헤어나오고자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기껏 열심히 일한 그 여성 청년분들에게 다 얼굴이 외모가 라고 하는 얼평 후보라면 저는 그분은 부엉이 후보가 아니라 얼평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 보면 이 각 세우는 거를 자꾸 윤석열 당선인한테 각을 세우려는 것 같아요. 보면 윤 당선인하고 싸움도 괜찮다. 윤 당선이 독주를 막겠다 하고 계시는데 이 윤석열 당선에 대한 김동연 후보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선 때 말 바꾸기를 했던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동연, 이재명의 폐허를 끊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싸우면 경기도민에게 뭐가 좋죠? 윤석열 당선인과 싸우면 발목을 잡으면 경기도에 뭐가 혜택이 없나요? 그렇죠.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오면 좋을 게 없죠. 정부 정책 발목 잡기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철은 누가 끌어오고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국토부의 지원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죠? 저는 오히려 멱살잡이를 새 정부와 하면서 경기도민을 오히려 방치할 저는 도지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맞아요. 정부랑 같이 손잡고 협업을 해도 정책 사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내 집 마련,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정부랑 싸우면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새 정부와 누가 더 돈독한 관계인가요? 누가 더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 들어가서 민원 보따리 풀어놓으면서 경기도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라도 더 예산이든 인력이든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기도민께서 지혜로 판단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놓으시고 계신데 가장 핵심적인 공약 두세 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홍보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GTX와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드립니다. 아. 중요한 문제네요. 네. 아마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잠깐 아마 그때 해프닝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일을 결성하고 나서 입주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중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와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당선인이 직접 경기도에 와서 확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약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이 됩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도민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그렇죠. 지금 분당, 일산, 평천 이런 곳이죠? 네. 중동 3번. 중동 3번까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가보면 도시가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 30년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노후화되기 시작했어요. 보면 물이 샌다, 배관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뭔가 필요한 시기가 오긴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일산에 가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주차장 위에 석면 덩어리가 그대로 눌러붙어 있는데 그게 물이 새면서 비만 오면 바로 석면 덩어리가 아. 떨어지는군요. 아. 떨어지는군요. 지역의 권력을. 90% 다 장악하면서도 한 발자국도 못 내딛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김동연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5년간 국가의 정치, 경제, 권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지역 권력을 90% 이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재개발제 건축 하나도 해오지 않으면서 주민분들이 매일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를 완화를 해서 주민분들이 발 동동 부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GTX, ABC의 연장까지 포함해서 사실 저희 경기도민분들의 아침 교통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콩나물 시루와 같은 전철 속에서 출근도 하기 전에 파김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도민분들은 밤이면 신데렐라가 됩니다. 한 10시 반 정도 되면 막차가 있기 때문에 끊어질까 봐 모임을 갔다가도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막차 걱정에. 그런 경기도민분들의 발이 돼주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교통문제도 서울로 광역버스에 쿼터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세훈 시장과 같이 협의해서 쿼터제를 풀고요. 그리고 GTX의 연장뿐만 아니라 지하철 급행화까지 경기도민분들의 아침 출근길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30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를 보장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부동산 문제는 보니까 전에 청와대 수석했던 분의 책에 보면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진보표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런 의도로 지금도 그걸 다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우리 표단속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부동산 말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교육이 제일 관심사잖아요. 교육정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경기도의 가장 큰 교육문제는 과밀학급과 신도시를 세워놓고 학교를 제대로 세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30, 40대 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예요. 그럼 그분들을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아이 키우기 편안한 경기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도시에서는 제대로 학생들의 인원이 충분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지 않고 규제가 까다로워요. 그렇죠. 속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학교 하나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과밀학급이 전국에서 가장 경기도가 과밀학급 비율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경기도민분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좀 더 명품 교육을 받고 더 학교 다니기 좋은 경기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과밀학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를 풀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교육감과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죠.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서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되게 돼 있는데 교육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공토를 해줄 걸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연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뭔가 계속 제동을 걸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 김동연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 중에 이거는 문제다라고 거꾸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김동연 후보님은 여러 공약을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발표한 다음 날 비슷하게 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건 얼마든지 베끼셔도 된다. 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검수한 바, 강행 처리하고 온갖 검수를 다 동원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후보 비리를 스스로 방탄하는 법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중앙정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수한 방법에 대해서 경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검수완박법은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발뻑게 자게 하고 네.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인 저희 서민분들은 네. 밤잠 몸 이루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는 정말 후폭풍으로 심판을 받을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 다 밟고 그리고 꼼수 탈당을 하고 그리고 국무위회의 날짜까지 변경, 시간까지 변경을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본인들의 폐부를 가리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대장동에 많은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정부패 의혹 파헤치는 것도 그리고 백현동, 성남FC처럼 도민들에게 가야 할 모든 이익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었던 그러한 무도한 폭정도 다 역사 속에서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 피해자를 더 눈물 흘리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저는 검수 안 바뻑에 단하위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시면서 분당갑이 재보선, 보궐선거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재명 후보가 나오니 많이 하는데 정말 인천으로 가버리게 되면 분당선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고모님이 왜 도망치냐고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으로 정말 역점적인 사업을 쌓았고 경기도지사로서의 이재명 고문을 평가하는 지지율도 꽤 높다면서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왜 등지죠? 그래서 저는 당에서 이번에 제가 분당갑에서 당선됐을 때 제가 0.7% 차이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은 야당 후보는 저 혼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가 마이너스 한 20% 정도, 15% 정도에서 출발했거든요. 제가 35일 정도부터 공천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선에서 이겼던 퍼센트 포인트랑 똑같더라고요. 0.6%대.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도 그 같은 심정으로 임하고 있고요. 어차피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 분당갑도 저는 당의 선택을 존중하고 진정한 경기도민과 분당갑의 발전과 성공을 이끌어주실 분으로 저는 확신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곧 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민주당이 연일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도 인준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장관들도 줄줄이 안 하겠다. 겨우 3명밖에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이런 난국을 돌파해야 될까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우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맞 좀 봐 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국회에서의 무리수 사실상의 날치기 그리고 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협치를 이야기하셔서 당선인도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 협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서로가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 나라가 이 국민이 어떤 혜택과 이익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은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눈치는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에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저는 양지로 끌어올려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더 이상 민주당에서 몰매를 맞고 여론상으로 민주당에서 단 당의 지침이 아니면 무조건 배반자로 낙인 찍는 그런 폭력적 문화에서 그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분들이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도 하기 전에 발목 잡기를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와 심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전제 하에서의 협치도 저희도 그것은 다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경기도 부회의 시사 선거가 워낙 치열하고 또 박빙의 승부가 있을 거다 전망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김은혜 후보님께서 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탈바꿈하겠다 하는 마지막 공약 그리고 또 메시지 짧게 강하게 전해 주시죠. 경기도는 경기도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밀리고 또 국토균형발전 때문에 치여서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셨죠. 교통도 그렇고 죽어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세운 슬로건이 경기특별도입니다. 경기도민분들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당대우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가 71년생인데요. 젊고 역동적인 후보로 발로 뛰면서 경기도민을 경기도민답게 제가 반드시 자존심과 자긍심을 살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경기도만 하더라도요.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늘 누군가의 정치적 발판과 정치적인 구름판이 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전념할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지사가 돼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민의 발전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수도 경기도로 이끌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 판교에서의 작은 성공들 더 큰 성공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날 6월 1일로 만들어주십시오. 정권교체 그날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은혜 후보님의 자신감 있고 또 진정한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는 거의 대선의 제2라운드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가 가장 주목을 받는 핫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김은혜 후보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았습니다.